비법이 있죠. 일어나자마자 스킨케어 첫 단계로 아라 760 에센스를 사용해서 피부를 깨워 주거든요. 아라 760 스템셀 에센스 기획 세트에는 이렇게 5겹의 화장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피부가 유난히 건조할 때 이 화장솜을 이용해서 데일리 수분팩을 해줘요. 한 겹씩 나눠서 양 볼, 턱, 코, 이마 이렇게 충분히 올려놓고 나중에 손으로 두드려서 흡수시켜줘요. 이 아라 760 에센스는 아라 홍련의 힘이 오롯이 담겨 있어서 저의 피부 생기를 깨워주는 느낌이에요. 아라 홍련은 760년 만에 피어난 고려시대의 연꽃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디고 피어난 만큼 강한 생명력이 이 아라 760 에센스에도 담겨있는 것 같아요.